2월 1일 화요일 글로벌 마켓 테드라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조정이 매수 기회라며 약세장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1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65.2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개선됐습니다. 유료존의 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구부펀드인 노르웨이 구부펀드의 CEO가 급한 금리 인상에 주식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저먼트와 비스타 에퀴티즈가 시트릭스를 130억 달러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소니가 미국 게임 개발사 번지를 36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트루이스트가 셰브론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크레딧트 스위스가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현지시간 월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설날 당일에 걸맞게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3%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밤사이 나온 자세한 소식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가은 그리고 최보아 외신 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가은 캐스터 밤사이에 웃은 투자자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와 테슬라 또 스포티파이까지 10% 넘게 오른 기업들이 많았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현지시간 31일 월요일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다소 개선된 투자 심리를 보여줬습니다. 다우 지수가 1.17% 올라 35,131.86에 마감했고 S&P500 지수가 1.89% 오르면서 4,515.55에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내리막길을 걷던 대형 기술주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3.41% 정도 상승해 1만 4,239.88로 집계됐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랐으나 1월 내내 연준의 긴축 우려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S&P500 지수는 1월에만 5.3% 하락해서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올해 긴축 속도와 국채금리 움직임,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준의 긴축 우려에 1.89% 수준까지 올랐던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1.78%에 거래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1월 고용보고서를 비롯해 알파벳과 아마존, 또 메타와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는 뉴욕 증시 마감 무렵 정장보다 9.26% 내린 25.10을 가르쳤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는 11개 섹터 모두 기분 좋게 초록불을 켰습니다. 이미 소비자와 기술주가 가장 크게 올랐고 그 뒤를 커뮤니케이션주와 유틸리티주가 뒤따랐습니다. 필수 소비자와 에너지주는 가장 마지막에서 강부압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연휴 내 테슬라 투자자분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라스닥이 9.8% 빠지면서 2020년 3월 이후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크레드츠 스위트는 기술주가 너무 많이 빠져있어 매수 기회가 생겼다며 테슬라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테슬라는 10.68% 오르면서 936.72에 마감했습니다. 전기차 가운데 니오와 리비안 또한 각각 15% 또 12%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티은행은 넷플릭스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높은 인플레이션 의견에 충분한 가격 채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현재 가치는 2023년 이후 구독자 증가 전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넷플릭스는 11% 올라서 427.1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도 오늘 날아올랐습니다. 인기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이 이 방송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전한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받자 뮤지션 닐 영과 조니 미셸이 최근 스포티파이에 자신들의 음원에 대한 보이콧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28일 스포티파이 주가는 165달러 선까지 내려갔지만 지난 일요일 오후 팟캐스터가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여 주가가 오늘 장에서 13% 상승하면서 196달러 선으로 회복했습니다. 한편 보잉은 오늘 장에서 5%가량 상승하며 다우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시간 월요일 카타르 항공으로부터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5% 올려서 20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체육 관련주로 꼽히는 비욘드 미트입니다.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을 두 단계 올려잡으며 오늘 장에서 15% 크게 폭등했습니다. 65.13에 마감을 했는데요. 비욘드 미트가 다른 식당 체인들과 손을 잡는다면 해당 산업에서 두각을 보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N페이즈 에너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시스템에 필요한 마이크로 인버터와 백업 에너지 저장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메사 추세스 주에 배터리 저장소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한 뒤 오늘 장에서 13.41% 오르면서 140.47에 마감을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 세미컨덕터는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내놨습니다. EPS는 2.24달러로 예상에 하회했고 매출은 30억 4천만 달러로 예측보다 좋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8.44% 오르면서 205.44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엇갈린 실적으로 발표 이 시간 외에서는 1%가량 빠졌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는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있을 AMD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난 금요일 저점을 찍은 뒤 상승세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인 쏙스 ETF가 5% 정도 올랐고 AMD가 8% 또 엔비디아가 7%가량 오른 상팡입니다. 월가 아이비들이 주목한 기업들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 골드만석스는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와 리프트 모두 올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우버는 오늘 장에서 6.22% 올라서 37.40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리프트는 7.75% 올라 38.5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엑스모빌은 오늘 장 중 52조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골드만석스는 엑스모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재확인했습니다. 세브론보다 상승 여력이 높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엑스모빌 오늘 장에서 0.9% 오르면서 75.96에 마감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치폴레와 파파존스가 2022년 탑픽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인 발자취를 넓혀가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치폴레는 5.36% 올라서 1485.5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 우려와 아랍에미리트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소율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브렌트 유가 1.31% 오르면서 91.21에 마감했고 WTI는 1.53% 상승해서 88.15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가격이 6주 만에 최저치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급등세를 이어갔던 달러화와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인데요. 31일 현지시간 31일 사월물 금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9.80달러 약 0.6%가량 상승한 온스당 1,796.4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긴축 우려가 지속되면서 월간 단위로는 1.8% 하락한 모습입니다.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올해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큰 폭으로 올랐지만 최근 들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지면서 현재 3대 지수가 많이 주춤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된 만큼 2월 들어서는 좀 좋은 흐름 이어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해외 뉴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최보아 외신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보아 캐스터 밤새 나왔던 소식들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연속해서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간 31일 CNBC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한 차례 금리를 인상했던 영란은행이 이번 주 3일 금리를 다시 한번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월 영란은행은 금리를 0.1%에서 0.25%로 인상한 바가 있는데요. 12월에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5.4%까지 급등하면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그리고 낮아졌던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일어난 현상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12월의 금리 인상은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 영국 전역이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경제 회복이 불투명해질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오미크론 타격이 조금씩 잦아들었고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도이치방크도 영란은행이 완만한 통화 긴축을 유지하면서 오는 8월에 0.25%포인트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내년 2월과 3월에도 추가적으로 인상해 금리가 1.25%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된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3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스포티파이의 CEO인 대니어 레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자사의 모든 팟캐스트에 학계와 보건당국이 공유하는 정보에 토대를 둔 믿을만한 권고사항을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스포티파이 사태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 정보들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조 록스타인 닐 영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받은 팟캐스트와 자신의 음악 중에서 양자태기를 하라라고 말하면서 스포티파이 측에 요구한 사태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어 영은 대표적인 백신 음모론자로 비난받고 있는 조 로건의 팟캐스트를 스포티파이에서 내려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포크폭의 데모로 불리는 싱어송라이터인 조니 미첼까지 동조하면서 스포티파이에서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재빠르게 새로운 방침을 적용한 건 실질적으로 아티스트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스포티파이를 지워라라는 뜻인 샵 딜리트 스포티파이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270여 명의 과학자, 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이 스포티파이의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항의서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 로건처럼 스포티파이와 팟캐스트 계약을 맺은 영국의 해리 왕자와 맥언마클 왕자비 부부도 해당 플랫폼이 가짜뉴스 확산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해당 청취자가 1,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로건의 팟캐스트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파이 이용자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시티그룹은 스포티파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라이벌로 급부상한 FTX-US가 첫 외부 투자에서 4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또 기업 가치는 80억 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색, 온타리오의 교사연금위원회,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2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의 미국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FTX-US는 이번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와 같은 경쟁업체와 비교해서 확실한 우위를 선점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FTX-US는 지난해 현물시장에서 67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진행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또 가상화폐의 성수기로 불렸던 지난해 11월에는 일평균 거래량이 8억 달러 이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선물시장 확보도 성장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FTX-US는 지난해 10월 가상화폐 선물과 옵션 거래소인 레저엑스를 인수하면서 준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CNBC는 폭락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FTX의 CEO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장기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HSBC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전 세계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로 2022년에도 완전한 공급망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통제를 이유로 주요 항구 도시들의 봉쇄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HSBC의 항만 담당자인 파라쉬 자이는 중국은 공급망 부족 사태에 대비할 그들만의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형 컨테이너 운송사들은 공급망을 더 많이 장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기를 놓쳤지만 육지와 터미널 물류 부문도 노리고 있다는 대응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조금 전 새벽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소니가 미국의 게임 회사인 번지를 36억 달러에 인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번지는 멀티플레이어 슈팅 게임인 데스티니와 헤일로의 개발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됐고 이후 2007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시 분할됐습니다. 이번 달에 테이크2 인터랙티브가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진가를 127억 달러에 인수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90억 달러에 인수한 것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가상현실에 대한 미래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소니가 소비층을 확대할 기회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번지는 소니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소니의 CEO인 요시다 케니치로는 번지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비디오 게임 시리즈를 꾸준히 만들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거액에 인수하면서 경쟁사인 소니도 거센 후폭풍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소식을 통해 어떤 발도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해당 소식 이후 소니는 4.5%가량 급등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전해드립니다. 현재 시간 31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미국의 제약사인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완전 승인을 내렸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FDA는 미국에서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승인된 모더나 백신은 스파이크백스라는 이름으로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지난 2020년 12월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은 FDA로부터 16세 이상으로 한정해 완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는 이번 승인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중대한 걸음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모더나 백신은 안전성과 효능 그리고 제조 품질면에 있어서 우리의 높은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75.3%가 최소 1회 이상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또 18세 이상은 86.9%가 적어도 한 번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백신 완전 접종률은 미국 전체 인구의 63.8% 그리고 18세 이상은 74.1%입니다. 설날에도 또 투자자들을 위해서 생생한 투자 정보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보아 그리고 정가한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의 생생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라운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해 한국경제신문 조재기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사이에 좀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꼭 주목해야 될 이슈들 혹시 있겠습니까? 네,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일단 나스닥 지수 하루 동안 많이 급등했습니다. 3.41% 올랐고요. 1월 한 달로 보면 마이너스 8.9% 많이 떨어졌죠. 2008년 1월 이후 1월로 보면 최대치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3.4%나 급등한 배경. 일단 단기간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바닥론 이게 좀 나왔고요. 알파벳이나 아마존 또 메타 플랫폼 같은 빅테크 업체들 실적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거 앞두고 실적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애플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 끌어올린 경험이 있죠.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있는데 오늘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점진적이어야 되고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50BP라든지 0.5%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리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올려야 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레피얼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도 오늘 또 공개 행보를 했는데요. 이분 역시 50BP 인상하는 것 한꺼번에 너무 많이 금리를 3월부터 기준금리를 연간 4번 이상 올리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만 한꺼번에 50BP나 올리는 거는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 특히 나스닥 지수 끌어올리는데 1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조금 불안한 요인도 있었는데 패드가 어찌 됐든 3월부터는 긴축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금리를 올리고 또 하반기에는 대차 대접회를 축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바닥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심리가 일부 있었고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지정학적 위험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가도 좀 뛰고요. 전쟁이 터지면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약간의 불안 요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넷플릭스 주가가 하루 동안 11% 뛰었고 테슬라도 거의 11%, 또 스포티파이 13.4%입니다. 비욘드미트도 15% 이상 이렇게 큰 기술기업 위주로 주가가 많이 뛰면서 전체적인 나스닥 시장 분위기를 달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글로벌 시장의 이슈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지표 중에 미국의 제조업 환경이 소폭 개선되고 있다. 이런 조짐이 나왔고요. 시카고 연방은행이 있습니다. 미국의 페드, 미국 중앙은행 산하의 지역 연방은행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시카고 연방은행에서 제조업 PMI를 발표를 했고요. 제조업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1월 기준으로 65.2였습니다. 시장은 62.3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전달보다 숫자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소폭 개선될 것 같다. 이런 조짐들이 좀 있었고요. 임금 상승 속도. 그동안에 미국의 인건비가 오르면서 물가까지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둔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0월, 11월, 12월이죠. 임금 상승률이 1.2%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 분기였던 3분기 1.4였거든요.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는 겁니다. 인디드 하이어링 랩이라는 회사의 조사 책임자인 닉 벙커가 이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2%의 연간 상승률은 연간 4분기의 1.2%는 연간 기준으로 한 5% 정도 속도가 되는데 이게 팬데믹 이전, 팬데믹이 2020년 3월에 터졌으니까요. 그 직전이었던 2019년 말이나 이때는 연간 상승률이 한 3% 됐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빠르지만 작년 여름 또 가을 임금 상승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보다는 확연히 둔화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물가가 계속 뛰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 물가 인플레이션이 살짝 완화될 조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실질 임금이 조금 깎이는 것이니까 소비에도 약간의 바이너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동시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미국의 AAII라는 개인 투자자들 연합입니다. 여기서 매주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새로 해봤더니 향후 6개월간 뉴욕 증시가 내릴 거다. 뉴욕 증시 안 좋게 바라보는 전망이 52.9%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평균을 쭉 내보면 평균이 30.5% 정도였거든요. 향후에 안 좋을 거다라는 게 50% 넘은 거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게 52.9%는 2013년 4월 11일이 있던 주 이후에 9년 만에 최고치였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6개월 동안, 향후 6개월 동안 주가가 오를 거다라는 전망은 23.1%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추이를 보면 작년 말에 향후 6개월 동안 주가가 오를 거라는 전망이 37.7%였거든요. 그게 이제 오후 2번, 그러니까 1월이죠. 1월 첫 번째 주에 32.8, 그 다음에 24.9, 21.0으로 뚝뚝 떨어지다가 마지막 주에 21.0에서 23.1로 다시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닥을 친 게 아니냐, 이런 예수증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약세장 전망이 50%를 초과할 때 개인 투자자들의 약세장 전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세장 전망, 앞으로 향후 6개월 내 주가가 내릴 거라는 게 52.9%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50% 넘을 때, 이럴 때 보면 6개월 동안 S&P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9.19%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 전망하고는 거꾸로 간 거고요. S&P500 지수, 이렇게 약세장 전망이 50% 초과했을 때 1년 동안의 지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14% 상승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두고 투자은행이 두 군데서 서로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금 전형적인 매수 기회가 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10% 조정, 10% 지금 1월 달에 S&P500이라든지 다 10% 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10% 조정하는 건 드물 일이 아니다. 1950년 이후에 따져봤더니 10% 이상 주가가 빠졌던 때가 33번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 이상 하락하고 평균적으로 12개월 후에 증시 수익률, 상승률을 따져봤더니 중간값이 15%였다.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현재 골드만삭스 관점에서 보면 20% 이상 떨어지는 약세장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수익수계 UBS가 있고요. UBS가 단기적인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지금 예고가 돼 있죠.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리 요인만 갖고 오라도 앞으로 6에서 8% 정도 뉴욕증시 지수가 추가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유럽 얘기를 갖고 왔고요. 유로존이 4분기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유로존은 19개의 국가입니다. 유로화를 쓰는 국가들이고요. 성장률 예비치 0.3% 작년 4분기의 성장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조금 낮은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로는 5.2% 성장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0.3% 성장에 작년 4분기 성장에 그쳤는데 그 원인으로는 일단 오미크론이 작년 11월 말에 남아공부터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유럽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각국에서 방역 규제를 확대를 했는데 그런 원인, 또 공급망 차질이 지속됐죠. 천연가스라든지 유럽에서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뛰었으니까요. 원유 가격이 급등한 그런 원인이 있겠습니다. 유럽 국가들 성장률을 구체적으로 보면 스페인이 2.0%, 포르투갈이 1.6% 비교적 많이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독일이 마이너스 0.7%, 오스트리아가 마이너스 2.2% 기록하면서 유럽의 경기 둔화 우려를 조금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조재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ney never sleeps, 돈은 절대 잠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저희 구무닝 환경 글로벌 마켓은 투자자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설날 당일에도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무닝 환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